많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여러가지 활동들 막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이제 뭐 준비하고 있는 방송도 있어요. 12월에 이제 방송이 나올텐데 계속 촬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뮤지컬도 또 하셨었고 네 뮤지컬도 얼마전에 끝났고 근데 이제 뭐 연장돼서 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다음에 웹드라마도 지금 얘기된게 몇개 있어가지고 또 연기 전공하셨으니까 또 잘하시겠죠. 오선경님 아 다리미피부길건님 피부가 어쩜 길건님 파워풀한 춤추시던게 기억나요? 감사합니다. 피부가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오고 있어요. 김지연님 길건님 고3 딸 저도 팬이에요. 쉬시는 동안 무얼하고 지내셨나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길건님은 믿고 듣는 가수. 오늘 라이브도 기대합니다. 오 너무 감사해요. 요 문자 온 김에 얘기 좀 하자면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조금 힘든 기간이 좀 있었다. 요런 얘기도 좀 들리고 했었는데 뭐 그런 얘기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뭐 괜찮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일들이 좀 있었으면 생활고호가 있었다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내가 뭐 생활이 힘들어서라기보다 내가 써보지도 못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거에요. 옛날 대표님이 제 이름으로 연대보증인을 하셔서 돈을 쓰신거를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군요. 네 오랫동안 안 갚고 계시다가 나중에 배째 뭐 이렇게 되신 상황이 된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어떡해요. 갚아야죠. 아 그럼 이런저런 막 그러니까 연애활동이 아닌 안해보던 일들도 막 하셨겠네요. 왜냐면 돈은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계속 매달 내는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생활은 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방송이 없는 날 뭐 이렇게 노점 나가서 판매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됐기 때문에 떡볶이집 알바도 해보고 근데 1일 알바 같은 건데 에어컨 필터 이런 것도 해보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꾸준하게 알바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어요.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해야 되니까. 편의점 알바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막 그때그때 생기는 일들. 그러니까 예. 암튼 그런 또 일들을 계기로 더 깊어진 우리 길건씨라고 보시면 되고. 아 이게 무슨 힘든 겁니까. 그럼요. 그럼요. 이번에는 또 길건씨가 아니 토요일 아침에 힘드실 텐데 라이브를 한 곡 해주시겠다고 또 준비를 하셨는데 이 노래는 왜냐면 우리가 퀴즈를 낼 거기 때문에 제목만 빼고 이 노래 설명을 짧게 좀 해주십시오. 어떤 노래입니까. 라이브로 지금 들려주실 노래. 사실 가사가 굉장히 심오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가사 외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가사가 왜 안 외워지는 가사가 있잖아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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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부른 노래인데 이게 뮤직비디오도 해외에서 찍었었어요. 여러분 뮤직비디오 오늘 방송 끝나고 튜브 가셔가지고 이 노래 뮤직비디오 검색하면 해보시죠. 진짜 지금 봐도 좋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길건씨의 그 실루엣 바닷가 쫙 외국이죠 외국. 발리. 아 인도네시아. 네네네. 아 아주 역주행 각입니다. 이 노래 진짜입니다. 이 노래는 사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모티브가 비욘세의 크레이지 러브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었거든요. 아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노래 지금 라이브로 들을 건데요. 제목을 여러분이 마치는 퀴즈입니다. 보기를 제가 3개 드릴게요. 1번 태양의 후예 2번 길건씨 이제 꽃길만 걷자 레피의 드라이브 뮤직과 함께면 행복의 나라 3번 정열적인 맨발 춤이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태양의 나라 셋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또는 오답으로 재밌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1번 태양의 후예 2번 행복의 나라 3번 태양의 나라 셋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샵 103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